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지 또 부족한 단백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 도대체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단백질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또 적은 돈으로 고품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이나 피부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연골 등 모든 신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성분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몸 안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먹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단백질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동물성 단백질의 체내 이용 효율이 좀 더 높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은 총 21가지가 있는데 그 중 9개는 몸속에서 만들 수 없어서 무조건 음식을 통해 섭취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에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아서 우리 몸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게 합니다 실제로 미국 아칸서 대학 연구팀이 18세에서 40세 56명을 크게 두 그루로 나눠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한 뒤에 혈액 성분을 분석했더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의 체내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동물성 단백질로 소고기나 닭가슴살 말고 좀 더 쉽고 저렴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단백질의 일일 권정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인데요 자신의 체중이 60kg이라고 하면 하루에 60k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이 양을 생각보다 채우기가 힘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은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성 노인의 절반가량이 단백질의 필요량보다 덜 섭취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를 통해서 드시려고 하지만 소고기는 값이 비싸고 닭가슴살은 먹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동물성 단백질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생각하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요 우유에는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유 단백질 중 유청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청 단백질은 근육이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500여 명의 성인 여성을 상대로 진행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일상 식단에 유청 단백질을 추가했더니 지방량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지방을 제외한 뼈와 근육 등의 체성분은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최근 공주대 김선효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우유와 듀유류의 영양성분에 따른 효능 비교 분석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유는 식물성 음료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모든 필수화면으로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아몬드 음료나 귀리 음료 등보다 우유가 단백질의 양이나 실적에 대해서 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소화율 측면에서도 우유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질에 있어서도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유 단백질이 더 장점이 있다고 분석됐다고 합니다 단 장루수증후군 즉 장이 점막에 손상이 생겨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우유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를 좀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유에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은 물론 칼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장년층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2017년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1일 1회 이상 섭취한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대태골 전체 골밀도 또 대태골 경부 골밀도와 요추 골밀도가 높았고요 1일 섭취 빈도가 1회 미만 여성에 비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단 마무리하기 전에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일반 우유보다는 선택적으로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를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건강이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잘 아시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견과류, 콩유의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섭취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